상섭이 올라왔지 병대 어? 병대 어 병대까지 3명 올라간다 저기 있어요 지금 그렇지 사모님이 어쩐지 사모님 컴퓨터 공부하는데 뭐 안 왔어요 여기 가고 있어요? 응 컴퓨터 공부하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러면 인식가 됐어요 그럴 생각인 것 같아 자 361번 묻고자 하는 바를 선생님이 물어볼테니까 팍팍 대답을 해보자 자 vitamins are important in fighting disease and curing many ailments ailments 하면 질병이지 many people believe that they can prevent cancer, stop aging, and 병률구조네 자 이에 뭐 들어가니? 어? Grow Grow 뭐하고 해야 돼요 그럼 Grow가? Stop aging Can prevent cancer, can stop aging, and can grow back hair with vitamins 이렇게 되는 거네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They가 받는 게 vitamins겠지 비타민이 암을 예방할 수 있고 노령화를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다시 비타민으로 다시 자라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CAN에 걸리는 병렬구조 3개였던 거야 Can prevent, can stop, and can grow 그럼 B절이는 is냐 아냐 묻는다 Researchers are now studying if taking supplements above the recommended levels is 또는 are actually harmful Is 왜 is니? 어? 뭐가? 그럼 왜 이젠지가 더 중요한데 researchers, 주어 연구원들은 allow studying이 동사 if부터 끝까지가 목적어 절 if는 무슨 의미에 아 간접 의문에서 접속사 없을 때 쓰는 요 녀석하고 같은 의미지 접속사 역할이야 그럼 이제는 또는 아는 동사인데 주어가 뭐야 그럼 테이킹에서 불리면서 뭐 그렇지 테이킹 이걸 뭐라고 불러? 테이킹 아 예지 이거 이끄는 걸 뭐라고 불러? 동명사잖아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명사할 때 있잖아 동명사구나 아니면 투테이크 그래서 아 부정사구나 얘가 주어로 쓰이면 뭐로 쓰인다? 단수 단수치급이다 얘네들은 절이나 구는 단수치급이다 그래서 이즈 그러면 되는 거겠죠 아 서프리먼트는 이제 영양 보충제니까 추천된 수준 이상으로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is actually half of 실제로 해로운지 아닌지를 아 연구 중이다 그 다음에 이게 테이큰이냐 테이킹이냐 some vitamins are half of 어떤 비타민들은 해롭다 if taken 또는 if taking 테이큰 생각된 게 뭐냐 그럼 if 복용이 되면 이거는 당연히 뭘 받는? vitamins 이걸 받는 they are both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이 복용이 되면 above their level 권장 수준 이상으로 but others aren't 하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했어요 362번 362번을 빨리 풀어보자 자 이거 30개 다 하기에는 시간 그러니까 이거 한 10개 근데 지금 수업이야 자습이죠? 네 수업이야 어 지금 수업 1교시하고 2교시 통합 수업으로 AA반 수업 있어 박순수 선생님이 잠깐 부재중이셔 수업 동안이야 네 그럼 아 너희는 2교시 자습할 거야 아 근데 그만 있네 그 길은 어디였어요? 어? 자습생은 그 산호시험하고 늘상 하던 거고 그리고 터미넨이 들고 오는 거고 동북에 한 명 더 있지 않았어요? 어? 동북에 있는데 한 명 더 있지 않았어요? 동북에? 누구? 올라갔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그 어 종현이는 대명이고 대명은 18일부터 시험이야 동북은 동북에죠 동북은 동북은? 누구지? 아 제보? 제보는 소통 준비하는데 김밥을 혼자 싸시나 보지 진짜? 그치 뭐야? 민상? 민상이가 좀 늙는다고 그랬고 자 담당 362번 Kindness is one of the most powerful tools 아 친절함이 가장 강력한 도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available to you 여러분에게 이용가능한 Kindness can positively change your word in a way that nothing else can 친절함은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Act with kindness towards others 타인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해라 You'll create an atmosphere of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그래서 너는 분위기를 만들어낼텐데 이해하고 그리고 협동하는 In which 그런데 그 분위기에서 amazing things can be accomplished 놀라운 것들이 성취가 될 수 있는데 Be kind to yourself 스스로에게 친절해라 You'll make possible to focus your considerable creative energy on achieving the highest and best of your dreams 너는 가능하게 할 것이다 무엇을 집중시키는 것을 너의 상당한 창의적 에너지를 가장 최고의 너의 꿈 중에 가장 최고의 가장 높은 그러한 것을 성취하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Let kindness freely flow from you 그래서 친절함이 너로부터 그렇게 자유롭게 흘러나오도록 해라 And 그러면 이를 Show me change your world 분명 그것은 너의 세상을 바꿔 줄 것이다 어디가 잘못된 것 같냐 4번? 4번! 어떻게 고쳐야 될까? Make possible focus 아 비슷하게는 맞는데 You'll Make Possible Focus To be Focus To be focus 아니구요 To focus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자 주어가 뭐야? 음 주어는 You 동사는 Make 목적어는 없네 여기 있지 To focus To focus 우린 진목적어라고 칭하지 그럼 진목적어랑 뭐가 어울리니? 이종하 이종하 쓰러졌네 잠깐만 내가 놀라운 게 하나 있었는데 아 아 이렇게 뭐라고 불러도 내 힘이 좀 잘하려 그래서 소화도 몇 분 정도의 웬캠 포지션을 뒤에서 앞에서 앞에서 당황하고 다 이게 아주 끝내주는 잠을 뛰게 하는 슈퍼 소다라고 비타민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죠 내가 슈퍼 콜라를 먹어봤는데 내가 먹어본 콜라 중엔 짱이었어 이대도 먹은다는 거 아니죠? 콜라를 한번 먹어본 적 있는 맛 슈퍼 레몬도 먹어봤는데 잠이 바뀌죠 야! 뭐야 이거 진목적으로 나왔잖아 진목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있잖아 MBC에 누가 놀러왔대 FTR랜드가 포커스 포커스 아니구요 진목적으로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야지 그래 그럼 다 목적어가 있어야지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그리고 얘가 이제 목적격 9호고 그치? 뭐야 간 목적어 가짜 목적어저리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이 동사들 MBCF 이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항상 진목적어 이 직적 목적어저리에 투구정사나 명사들을 쓸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진목적어라고 하고 얘가 너무 길잖아 다 여기다 집어넣기만 해 그래서 짧은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목적고 쓴 뒤에다가 보내는 거야 이해 되나요? 그래서 가능하게 하는 건데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투 포커스 너의 상당한 창의적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어디에다가? 너의 꿈 중에 가장 높고 가장 최고의 것을 성취하는 것에다가 목적어가 뒤에 와서 앞에 일시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지 이건 형식적으로 가짜 그럼 진짜 포커스가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 포커스가 앞으로 오려면 동명사는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형식 구문이 있어 우형식 구문이 있는데 목적어가 목적어 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수능에 한 차례 나왔었는데 동명사는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야 목적어 자리 근데 여기 투부정사나 대절처럼 이런 명사절 같은 거는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쓰려면 이 틀을 남기고 가 목적어를 남기고 뒤로 보내서 진목적으로 쓰는 거야 그게 지금 이 형태로 나타난 거고 이해 되니? 한 번만 해봐 mtbcf 몇 개가 안 돼? mtbcf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 동사들이 주로 이렇게 쓰이는 애들 이 형식에서 다 목적어 쓰고 초부정사나 명사들을 진짜 목적으로 쓰는 녀석들이 이런 얘기지 빨리 정리 지금 친절해라 친절한 사람은 뭐 웃는 얼굴이 침 못 뱉는다 좋지 않아 좋지 않아도 뭐 요즘 뭐라 그러죠? 입꼬리 올려주는 그런 게 또 있더만 이렇게 입에다가 딱 마우스피스처럼 불고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 이렇게 돼가지고 미소 바꾸기인가? 조만간에 나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산 건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내 여친이 샀어요 지갑도 깨물고 있던 걸 또 날 주면서 볼라고 하진 않겠어요? 쓸마 뭐 하여간 그런 거 나올 때만 무슨 뭐 이렇게 얼굴 막 이렇게 문질러서 V자컹 만들기 이런 것도 할 때 막 인기잖아 뭐 사람들이 그러는데 톤 V가 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늘어난다고 하던데 야 심리잖아 여름에 왜 다이어트 식품이 제일 매출이 높겠냐 당연한 건데 겨울에는 동물적인 본능으로 겨울을 나기 돼서 요즘 이제 막 살이 쪄 지방이 막 어깨도 커지고 허벅지도 두꺼워지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생리적 현상인데 겨울 지나고 나면 살이 찐 거를 빼고 싶어하고 여름을 맞기 전에 그런 것처럼 보통 만병이 심리 때문에 누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자 363 좀 더 나오자 A 디스파이트냐 얼더우냐 오늘 모든 문법이 다 나올 수도 있다 이거 뭐 번역을 오른쪽에 있으니까 문법 핵심사항을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고 뭐를 물어보고요 디스파이트하고 얼더우는 디스파이트 얼더우 디스파이트 두개의 차이가 뭐야 디스파이트는 뒤에 명사 하나만으로 어허 그렇지 보니깐 전치사 접속사지 그럼 전치사 접속사 디스파이트 얼더우도 있고 와일과 비례됨이 두고 있니 와일에 상응하는 거 한 쌍이 더 있어 리코드하고 상황하는 거 리코드하고 그래 리코드하고 이렇게 짝지어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푼다 대는 명사의 상당원은 상당원고 여기 대는 접속사지니까 승환아 너 손에 문이 알려줘라 압수 핸드폰에 막 카톡이 와 응? 여친 학원 끝나고 만나자 그랬으면 좋겠네요 시민 한번 보자 선생님이 시비로 와봤는데 어제 우리 애하고 둘이 누워서 10월 9일 날 3월 날 온 학원이 다 조용한데 직보를 하느라 1학년 2학년 꼬인고 직보 다 끝나고 배고파 죽을 뻔해서 컵라면 하나 먹고 집에 갔더니 놀아달라고 어젠 뭐 춥다고 캐치보론 안했고 조만간 김영준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해놔 아메리칸이 마이너리부터 일단은 야구 저희 국어학원 원장선생님이에요 데리고 내가 가려고 해서 지금 생각중이에요 자 그럼 뭘 골라야돼? 얼더우야? 디스파이트야? 얼더우니? 길봐봐 디스플레이스 주어 사운즈 동사 딱 나왔네 그치? 디스플레이스 이 장소는 사운즈 뭐 뭐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나가 있으니까 그치? 얼더우를 고르면 되는 거에요 그렇고 자 그럼 B는 크라우드냐 크라우딩이냐 이렇게 물었어 크라우드 크라우딩 아 크라우디드 크라우딩 뭘까 이거는 but you won't find this land 이렇게 돼 있네 문장 구조 봐야 돼 주어가 뭐야 you 주어 won't find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동사 동사 어 아까 MTVCF였던 그 F 동사네 그치? 너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this land 이 땀을 자 그러면 크라우드냐 크라우디드냐 크라우디미냐 크라우디미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지 뭘 몰라야 될까 이정하 아 이거 슈퍼소다 이건 좀 약한가 보다 그러면 슈퍼콜라나 슈퍼 레몬이 좋겠다 목조구와 목조구 사이의 이런 관계가 능동의 관계니 수동의 관계니 이 땅이 붐비게 하는 걸까 이 땅이 붐비게 된 걸까 이 땅이 붐비게 된 걸까 그니까 이 땅이 붐비게 하는 녀석이야 이 땅이 붐비게 되는 녀석이야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 붐비게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게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아 이 관계가 수동이니까 목조구와 목조구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를 쓰는 거고 만약에 애가 능동으로 하는 거면 현재 분사를 썼겠지 그새 요렇게 플란은 문제였는 거야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됐어요? 그럼 2학기 중간 지나서 이제 2학기 기말 가봐라 난이도가 확 또 껑춤 올라갈 거야 동국이 이번에 좀 어려웠지 이제 2학년이야 너희 기말고사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또 기말대비 들어갈 거 아니야 12월에 시험을 일테니까 11월부터 그제 그럼 2학년이야 이제 끝나고 오면 야 빠르지? 네 순식간에 지나가네 수능도 이제 40일도 안 남았잖아 보통 다들 이집하고서 앉아봐요 기말고사 한 12월 초층부터 쭉 보지 뭐 근데 3학년 2학기 시험 말하면 어떻게 돼요? 3학년 2학기 시험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다 찍어도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시험은 아니지 4학년 졸업고사는 수능 훗나오는데 수능을 잘 보든 못 보든 2학기 공부에 누가 열심히 했어 구나 1학기까지 수시 점수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1학기까지는 열심히 한다고 야 2학기를 던져도 배우는 건가? 2학기는 이제 거의 정시 실질 반영률이라는 게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럼 졸업고사는 수능 훗나오면 엘 다 보이게 막 찍고 그래요 안 보지 그래서 요즘 학교장 재장으로 그런 게 있잖아 방학을 좀 더 일찍하게 하는 그래서 여름을 좀 짧게 하고 겨울방학을 아예 뒤는 게 수능 끝나고 나면 막 뒤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생각 있는 애들은 그때 대학교 가서 미리 수업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종아 잠이 잠신이고 찾아오셨어요 자 그럼 시 시금을 넘어가자 The viruses and germs that spread cold and through can only exist in lands weather or which The weather is warm The weather is warm 위치니? 생각을 해봐라 앞에 있는 선행사가 렌즈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간에 선행사는 둘 다 있잖아 그럼 관자라는 건 뭐라 그랬어 주어동사 주어동사 있는 접속사라 그랬고 그럼 대명사의 역할을 요 녀석이 베이로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지 아니면 이 녀석이 뒤에서 그 땅들에서 부사로만 쓰이는지 요거 확인하면 되지 그래서 D가 완전한 구조인지 불완전한 구조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정사봐 그러면 뒤를 가봐 The weather is warm 주어가 뭐야 날씨가 주어잖아 이즈는 뭐고 웜은 뭐야 이즈가 동사고 웜은 형용사 보호자 관전해 불완전해 관전하잖아 그치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선행사가 뒤에서 대명사니까 주어목적을 보호로 쓰여야 될지 아니면 그냥 부사로 그 땅에서 해가지고 부사로만 쓰여야 될지 요걸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음 요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마이러스들과 세균들인데 감기와 독감을 퍼뜨리는 그러한 마이러스와 세균은 단지 어떤 땅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한 그래서 북극은 감기가 전혀 걸리지 않는 곳이다 라는 얘기인거야 S, V, O, C 문장구조가 만약 여기서 C가 사라져서 O가 사라져 S, V, O처럼 보이면 그런 거 같아요 그럼 봐봐 해보면 알아 번역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를 말이 돼 안돼 그룹 G, O, D, O, D 어머니 문자당면이 싫다고 하셨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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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이런 거 있잖아 G, O, D가 나를 만들었다 말이 돼야 안돼 이상하잖아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O형식에서는 이 목적을 보충설명해줄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게 해공은 아는 거지 뭐 M, T, B, C, F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뭔가 더 필요한지 이제 아닌지 구별이 됩니다 번역을 통해서 됐니? 자 그 다음에 363번이었습니다 364번 문화상대주의 다른 거 부탁 풀어보자 자 1번 이제니까 주어가 뭔지 찾으면 되잖아 많이 들리니 A common cause of a misunderstanding between persons of different cultures is is 받아들여? 아니 주어가 뭐야?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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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는 오해의 원인 다 해놓고 나니까 뭐만 남아? 코스만 남지 명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명부가 3개가 쓰였는데 다 형용사로 쓰였지 형용사 아니면 부사잖아 우리 형부 이름 전명부라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문장 구절을 볼 줄 알아야 돼 문법이 지금 딱 한 문제인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주호동사 찾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럼 동사는 뭐 나오는 거야? 이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와 좀 질려? 맞잖아 이거 찾으라는 얘기였던 거야 이즈의 밑줄이 쳐져있단 말이야 주어를 찾아라 그러니까 동사의 밑줄이 쳐져있었겠지 바로 is the way 그 방식인데 in which 그런데 그 방식에서 we interpret gestures 우리는 몸짓을 and other unspoken signals 그리고 다른 말로 되어지지 않는 신호들을 해석을 한다 these are seldom if ever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다 seldom taught in language classes and are so automatic 그치? 언어 수업 시간에 가르쳐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없다 and 그리고 너무나 automatic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서 that we forget how they may mean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할지 어떻게 의미할지도 까먹게 된다 어떻게 different things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는지 different culture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그럼 터트는 많이 틀리니? 어? 능동이냐 수동이냐 따져보면 되겠지 터트와 뭐가 걸리는 거야? 디즈가 맞는 게 뭐니? 지시대명사 디즈 이러한 것들은 디즈가 맞는 거 앞에서 나온 복습용사 맞겠지? gestures and other unspoken signals 몸짓이나 다른 말로 되어지지 않는 이 신호들 이러한 것들은 가르치겠니? 가르쳐지겠니? 이러한 몸짓이나 말로 되어지지 않는 신호들이 가르치겠소? 가르쳐지겠소? 사람이 가르치는 거고 얘는 가르쳐지는 녀석이잖아 아 하고 터트하고 떨어져 있긴 하지만 수동태 BPP가 쓰인 거지 자 그럼 3번은 예를 들면 미국인에게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야 떠오르지 않을 거야 대니하가 그의 오른손이 좀 더 받아들여질만 하다 그의 왼손보다 라는 내용이 자 이 대툼은 뭐가 뭐니? 정성어? 이 대툼은 뭐로 쓰인 거야? 이 대툼은 뭐로 쓰였어? 승헌! 열어라 열어라 지훈아! 잠시 깨라 이정희도 문화 좀 마시고 오든지 셀치 좀 하고 오든지 지훈! 돈 차리고 밤돌을 베고 있으니까 따끈따끈하지 빨리 대답 잘 해봐 대툼! 대툼 옆에 동격은 아니구요 동격은 앞에 추상명사와 똑같은 그지? 내용을 관계대 명사나 선행사가 뭔데? 접속사야 무슨 역할일까 찾아봐 그럼 무슨 접속사? 어? 찾아봐 빨리 야 내신이 끝난과 동시에 다 비웠냐? 입우든에서 오크에 입툼의 정체가 뭐고? 입툼의 정체는 뭐겠어 그럼? 가주어? 그러네 여기 내용도 없이 주어 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가짜 주어라는 거잖아 그럼 프로듀스턴스 입구 대툼는 당연히 뭐겠어? 주어? 이거는 it is offensive to hand summon something with the left hand 누군가에게 왼손으로 무언가를 건네주는 것은 불쾌하게 하는 일이다 이건 두부야 두부 정사에 이즈 오펜시브 주어 뭐야? 역시 또 it잖아 그지? it 내용이 나와 안 나와? 가주어 그래 또 가주어인 거야 그럼 뭐야? 투 핸드가 진짜 주어잖아 그럼 똑같이 아 진주어로는 명사절 대절도 쓰이지만 두부 정사도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구나 두 개 나왔네 그럼 정답 5번이라는 얘기는? Nor would it occur to the American woman 또한 미국 여성에게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벤 이하가 Looks directly at a man 직접 똑바로 한 남자를 쳐다보는 것이 could be interpreted 해석될 수 있다 as bold 대담하다거나 were disrespectful 무례하다거나 하는 것으로써 해석될 수 있다 직접 쳐다보는 건 당연하니까 얘네 문화에서는 그럼 룩스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 룩스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니? 룩트 룩트가 주어임이 쓸 수 있을까? Nor would it occur에서는 it가 역시 또 가짜 주어임 거고 부정하고 노를 때문에 우드 오 동사가 쪼개져 있지 동사가 있고 to the American woman 전명부 역할 그럼 배절이 진짜 주어임 배트가 접속사니까 그래 룩킹이나 또는 툴룩 이런 식으로 돼야 주어임을 하겠지 투구정사의 명사전용법으로 쓰거나 동명사로 써야 얘가 주어로 역할을 한단 말이지 얘를 자 그렇게 해서 5번이 어떤 겁니다 5번 밑줄 해나가기 시작하니까 쭉쭉 시간이 걸리는구나 둘 중 하나부터 골라야 되겠군 자 그럼 쭉 가보자 365번 A에 to blame이냐 blaming이냐 이렇게 물었어 forgiveness occurs in two stages 용서는 두 단계로 발생한다 in the first day 첫 번째 단계에서는 you stop blame blaming 해야 되겠지 stop I NG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stop 2분 당사는 분이 그럼 하기 위해서 멈춰서다니까 비난하기 위해 멈춰선다 이상하잖아 내용이 you stop blaming the person 아 그 사람 비난하는 것을 그만둔다 이런 내용이지 who hurt to a wrong view 너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그만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injures 아 3인칭 단수 현재 동산지 to injure 부정산지 고르란 얘기네 instead you recognize the human force 너는 인간의 부족함들을 인정한다 that led the person what happened to you 선생님 방금 지진 같은 거 못 줬어요? 무슨 지진? 방금 엉덩이 약간 계속 떨렸는데 아 흔들리는 거 여기는 자주 그래요 아 그래요? 그 롯데벌드 공사 이후에 트럭 큰 트럭만 지나가도 둥둥둥둥 떨리고 선생님이 아까 여기 자리에 앉아서 한 차 큰 차 지나가는 거 한 다섯 정도 더 느꼈어요 근데 또 오늘이 월요일이네 햇질 경주에서 지진 두 번 있었을 때 이 건물이 흔들렸던 두 번 다 월요일이었단다 속고 인천서 오늘도 설마 울산 북부 울쪽은 특별재난지역 솔직히 이거 다 정섭이 때문이에요 울산 그게 왜 정섭이 때문이야 지진이 정섭이 섹시함이 전세 정판 흔들렸어 아 왜 시험생도 인정하셨어 아 선거 선거 아 야 울산 지역이 지금 또 지진도 지진이지만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이번에 태풍 때문에 막 낙지 노스케일하고 난리났어요 재난지역 때 때 특별재난지역 때 어우 사실 지금 불안해 난 목대 건물 물었고 여기 워낙 싱크홀이 많은 곳이니까 옛날에 일본 지진때도 여기는 흔들렸었거든 장년에 고3 수업하다가 여껏 물러가서 했잖아 저것 좀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어떤게 저기 난리난리 소리하고 왔잖네 국민 이거 때문에 말하는거야? 저기도 불안했잖아 자 다시 원위치 자 여기는 인주얼즈니 투 인주얼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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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 주어 레코브나이즈 동사 더 휴먼 플러즈는 목적어인데 대절 대트는 관계 대명사 주격이지 그럼 레드 레드는 뭐야? 뭐뭐맛을? 이끄다 이끄다 리드 레드 레드 아 과거 동사스럽네 레드 목적어 투 부정사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하다 그래서 이 쯤에는 아 코어즈드처럼 트인거네 이제 코어즈목적어 투정사처럼 바거니까 여기는 투 인주얼 유 너를 상처 입히는 것을 이끌었던 그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게 된다 자 C는 and D네 병렬구조야 decide냐 decide냐 찾으라는 거야 그럼 더 세컨 스테이지 requires you to accept the other person's apology for wrong do it and decide 또는 decide 오 근데 앞에 홍태가 둘 다 있어 requires 와 decide 가 알맞는 내용일지 to accept 와 to decide 가 알맞는 내용일지 찾으면 되겠지 내용사 어떤게 맞나 찾아볼까 decide decide 지요 해석해보니까 the second stage 두 번째 단계는 require 목적어 투 부동산 목적어가 뭐뭐할 것을 요구한다 requires you to accept the other person's apology for wrong with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and decide to offer your trust and friendship again 너의 신뢰와 보호적인 관계를 다시 제공할 것을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이래야 되겠지 to accept 하고 연결하는 거죠 그렇지 requires you to accept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구한다는 거 하고 병렬일지 두 가지로 쓰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네가 to accept 하고서 and 있으니까 to는 안 써도 그치 되는 거고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하는 건지 이 결정을 네가 하는 건지 아니면 앞에 있는 주어 뭐야 세컨 스테이지가 결정하는 건지 이런 얘기잖아 두 번째 단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신뢰를 줄 것을 결정하게 요구하는 게 두 번째 단계다 이게 자연스러웠던 것이 수업집중 이해해? 야 재빨리 수업집중 이렇게 하면 2학기 2학년 때는 확 달라질 거 같은데 컨시스턴트가 중요하다 일관되게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진짜 빨리 갔다 어 빨리 갔다 366은 이따 틀고 결정하라 고르기 계속 간다 367 투 리퀘스트냐 아니면 리퀘스트냐 지훈아 너도 좀 잠시 깨고 와라 선생님 좀 다녀와 물 좀 하자 마시고 오준이 씹어 선생님 트레이퀘스트 선생님 오타비 꽉 씹어왔 어? 어? 어 먹고 물 물 물로 먹어야 돼? 어 물로 먹어야 돼 그럼 물을 이렇게 물 또 꽉 불어 씹어 먹어 그럼 리퀘스트 지훈이 또 방학적으로 응? 지훈이 또 지훈이 또 방학적으로 오우 그 아리 좀 전에 했던 거 나왔네 When you eat out make it a law to request 그러네 make가 명령법 오형식 동사고 it가 가 목적어 자리 로리 목적어 투 리퀘스트 목적 부어 자리지 아 외식을 할 때 규칙으로 삼아라 요청하는 것을 너의 음식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를 요청할 것을 규칙으로 삼으네 자 그럼 B는 exactly exactly 형용사와 부사 고르기 exactly 뭐를 꾸며주니 exactly 무사가 food items food items 어? 명사 꾸미면 형용사 exact인데 어? 뒤에 as they are described on the menu 를 수식하는 거야 but you should never feel like 너는 결코 뭐뭇처럼 느껴선 안 된다 you have to accept food items 그 음식 항목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선 안 된다 어떻게? exactly as they are described on the menu 그 음식들이 정확히 메뉴상에 설명된 대로 그래서 as라는 부사 절을 exactly 부사가 수식하는 거 있던 거고 그럼 C는 how냐 how에버냐 이렇게 나와있어 how와 have where however 찍지 말고 왜 how에버 명사 어? how에버가 이끄는 절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절 명사 명사 무조건 부사절이라고 그렇지 하우가 이끄는 절은 무슨 절? 얘가 명사절이지 100% 예외가 없단 말이야 애들은 이렇게 구별하면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명사 주호 목적으로 부호하지 그냥 부산지 이걸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뭐가 필요한가 보세요 유 너는 놀라게 될 수도 있다 알게 되어서 보게 되어서 뭐가 궁금해 무엇을 그렇지? how many calories you can save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네가 절약할 수 있는지 줄일 수 있는지를 그렇지? 알게 되어서 선생님 그래서 아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저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기억해두면 된단 말이야 하우에버는 부사절 하우는 명사절 A 응소 리테스트에요 뭐가? A가 진목적어가 없죠 어 좀 전에 했던 make it a rule to request mtbcf의 m make 오형식 동사 it 가 목적어 a rule이 목적격보 to 리테스트 목적격보의 뒤에 있으니까 진짜 목적어 그리고 이건 수거야 아우 아우 make it a rule to get up 그지 one hour earlier than before 나는 그 전보다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을 규칙으로 삼겠다 이런 각오인거지 그지 어 2학년 친구 중에 한 명이 꽤 자기는 시험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온대 그래서 내가 아 아주 궁금해서 되게 늦게까지 선생님도 물론 시험기간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늦게까지 4시 까지 공부를 하다가 자는거야 그날 시험 전날 6시에 일어나잖아 2시간밖에 안자잖아 그 패턴을 어떻게 좀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 선생님도 보통은 2, 3시에 자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데 우리 애 때문에라도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바깥에 그 쌀쌀한 공기를 맡으면 근데 나갔다 들어오는 순간 잠이 깨고 아침에 그 맑은 에너지를 받게 돼 되게 좋아 하루가 달라지더라 새벽의 기운 하루를 여는 기운 있잖아 좀 더 1시간 더 늦게 물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밤이래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밤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새벽 시간을 차라리 1시간 더 평상시 일어나는 것보다 1시간을 더 빨리 자고 1시간을 더 먼저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 뭐 잠의 기원과 죽음의 기원이 같으니 자 그래도 충분한 수면이 건강을 보자 한다고 하니까 자 367이었어요 그럼 368 넘어가고 369 둘 중 하나 한번 더 해보자 자 A는 아더냐 아덜지냐 무슨 차이니 아덜 아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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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수식하는 이런 녀석 이거 아덜지는 아 이거 말하는 거죠 아덜 플러스 명사니까 이거를 합친 거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이건 그래서 명사처럼 쓰이는 거고 이건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야 그럼 한번 골라봐야지 Other Extra Curricular Activities 명사를 꾸미는 거죠 스포츠와 다른 방과 후 활동들이 Are in cut 삭감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From school throughout the USA 아 미국 천 학교로부터 그렇게 줄고 있을 때 solely getting get 골라봐 빨리 getting이냐 get냐 정석이 쓰러지셨네 점수 차리고 getting get with of soda and sugar filled drinks is getting 왜 앞으로 약간 동동사처럼 쓰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왜 주어라고 주어니까 그런 거지 is라는 동사를 지금 발견했으면 당연히 주어로 쓰여야 되는데 get 이라는 동사는 주어 역할을 못하잖아 아 청량 음료나 당분으로 가득 뜬 음료들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nothing but only only nothing but 단지 a temporary measure 일시적인 조처이다 자 그럼 c는 r bing이냐 bing이냐 r bing과 bing의 차이는 뭐냐 딱 봐서 bing만으로 동사가 된다고 된다 이거 동사야 아니야 동사야 아니야 동사야 아니야 bing 동사어장에 ing 붙은 게 동사가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이걸 준동사라고 하는 거 이건 b동사 플러스 i이니까 현재 진행 동사가 되는 거지 현재 진행의 공식이잖아 동사 고르기 준동사 고르기 이게 3년째 계속 수능 업독 하나의 정답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주어 다음에 동사 찾기 여기는 동사가 필요한지 동사가 필요 없는지 찾으면 되잖아 문장이 좀 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쪽부터 한 문장이래 얼더우부터 자 although i understand 비록 나는 이해는 하지만 무엇을 how 이하를 목적으로 저리내 how those drinks help 어떻게 그러한 음료들이 help 돕는지를 뭐를 돕는데 worsen 악화시키는 것을 무엇을 악화시키는데 the problems of obesity and diabetes 아 비만과 당뇨의 문제들을 근데 그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인데 that are faced 과거 분사 생략된 거지 that are 죽격 비동사 that are faced by our youth 우리 젊은이들에 의해 직면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악화시키는 걸 어떻게 돕는지를 내가 이해는 하지만 여기까지 부사들이잖아 그치? 얼더우바이크는 양부의 부사들 그럼 뒷문장에서 위가 주어 우리는 must not forget 잊지 말아야 한다 동사 100 이하를 목적어절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programs 그 목적어절 속에 주어 맞니? 체육과 스포츠 프로그램들은 그리고 칸마 칸마 사이 위치가 들어 있어 이건 뭐야? 계속 증명법에 관계된 명사니까 끼어 들어간 거지 그냥 그러면 주워놨는데 동사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하겠지 왜냐하면 위치부터 다이오비리스까지 끼어 들어간 거는 소용 있어 없어 단계된 명사의 계속 증명법이라는 건 버려도 문장구제 하등 지장이 없는 사비법이란 말이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대절 속에서 위가 주어 must not forget이 동사야 그럼 대절이 목적어절인데 접속사 데트가 이끄는 게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programs가 주어였고 are being trimmed 요게 동사였던 거지 그치? 줄어들고 있다 from school budgets every year 매년 학교 예산으로부터 trim이라는 게 나무를 가지치기하다 아니면 머리숱 다듬어 주셔야 할 때 그 trim 쓰는 건데 동사로 arding trend 현재 진행 수동패가 쓰였다는 얘기지 bing pp잖아 현재 진행 수동패가 요렇게 쓰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동사 찾기 문제였구나 그럼 371번 둘 중 하나 고르기 이번엔 데트보르기 와트보르기 데트냐 와트냐 데트냐 와트냐 데 데 왜 어? 뒤에 완전한 구조가 오나 볼까요 더 하트 주어 펌스 동사 블러드 목적어 완전하니까 데 접속사 잘 몰랐네요 그쵸? 앞에 선행사 따로 없으니까 접속사지 did not know 뒤에 목적어 없고 그치? 선행사 없는 접속사 데트였고 자 b는 b냐 was냐 이렇게 돼있어 heart is suggested that the heart suggested that 이러면 떠오르는게 있니? 주장하는 농사 제안하는 농사 요구 명령 또 떠오르는거 있나? 번곡 충곡 얘네들 뒤에 이렇게 패션이 나오면 둘중에 하나 한거지 요렇게 써요 할땐 언제고 뭐뭐 해야 할 것을 요런 해석이 되면은 요거야 당위 이제 주장제안 요구 명령 대각형형이면 일칭 상관없이 should 동사 원형 그런데 여기는 이 동사의 시제를 적절하게 일치시켜줘야 된다 그거는 당위가 아니라 사실을 주장제안 요구 명령 이럴 때 자 그러면 어떤거냐 내용을 봐 하비가 suggested that the heart 심장이 at the center of a blood circulating system 혈액 순환계의 중심이어야 할 것을 제안했을까? 중심이다 라는 사실을 제안했을까? 시사했을까? 심장이 혈액 순환계의 중심이어야 한다 자연스럽니? 안그러니? 이상하지? 심장이 혈액 순환계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사실을 넌지시 말하다 얘가 이제 때로는 제안하다고 쓰이지만 뭐로 쓰이는거야? 시사하다 방시하다 이렇게도 쓰이거든 잘 기억해놔야돼 그래서 여기는 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The heart was at the center of a blood circulating system 옛날엔 이걸 몰랐던거야 심장이 피를 막 뿜어낸다는 이 사실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심장투속 받고 계신데 굉장히 당뇨로 시작하셨거든 시술 받고 나오셔서 투속을 받으려면 혈액을 다 인공신장 같은 곳에다가 피를 깨끗하게 순환시키는거야 심장에서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동맥을 여기다가 심는단 말이야 처음에 이제 막 여기다가도 이제 동맥을 심어 우리가 보는 이 핏줄들은 다 정맥이야 알지? 그래서 함부로 자살한다고 여기 걷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정맥 보고서 그래가지고 그런거라고 이거는 그냥 피가 나오는 심줄 뿐이 안되고 동맥은 더 두꺼운 그렇지? 큰 심줄이라고 깨끗한 피 그렇지 그래서 그 심줄을 이제 인공적으로 심어가지고 이렇게 투속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네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주라고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고기를 되게 좋아하셔서 도추장 같은 데 가서 뜨끈뜨끈한 그런 고기들을 가족들 이렇게 직접 사시다가 자주 드셨어 그런 만큼 되게 좋아하셔 그래서 고기 줄이라고 그 얘기를 꼭 해주라 고기 말고 밥을 줄여야 하는데요 밥이든 고기든 아니야 고기도 이방이면 오리고기 상돈 괜찮아 얼마들에도 밥을 줄이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고기에서 그 나오는 안 좋은 성분들 그게 다 처리가 된다고 그건 좀 이상하다 그거는 목수법자가 무슨 정육점 사장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이상했었는데 그래 고기 다이어트라고 또 있잖아 간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다니고 고기 사장님이 그렇죠 네 그럼 또 일리가 있을 수도 있네 밥에 또 탄수화물이 많으니까 탄수화물 안 먹고 지방만 엄청 먹어도 살이 안 찢어요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안 믿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 안 찢는데 지방만이 엄청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어도 그러니까 아니 많이 먹는 건 아니고 적절히 먹어둘 수 있다는 거야 대체 밥 대신가 밥 먹으면 어떡하겠죠 아니 땅콩은 근데 위험해 싱글성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형이 땅콩을 되게 좋아해서 결혼도 하는 사람은 걔가 그렇게 나오는 거면 일단 밥만 땅콩 다 먹어도 밥만 안 먹는 거라서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운동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진 사람들도 회복되는 거 보면 다 운동하시는 분들이더라 오케이 참고 나도 가끔 고기가 땡길 때가 있는데 고기를 안 먹여 날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뭐랄까 성격이 막 포악해진다나 아 그 탄수화물 안 먹으면 샤리안증이 아니라 탄수화물 안 먹으면 그냥 걷는 게 운동이잖아요 응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만약에 탄수화물 안 먹으면 근데 있잖아 또 전원 선생님이 그게 전공이나 다름없으신데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한 상태에서 지방 섭취하고 이렇게 가잖아 얘가 근육을 막 써버려 이 지방을 먼저 써있지 않고 지방을 축적시켜서 이렇게 놔두고 근육을 막 써버려 단백질 성분을 몸에서 막 빼서 그게 또 문제래 아니 근데 제가 그렇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자원을 먹고 다른 거 많이 먹었는데 지방이 6kg 빠지고 근육이 1kg가 없었어요 나와 그래? 네 다행이네 운동도 하면서 거의 안 했어요 운동도 안 하는데 네 어쨌든 특이한 식욕국으로 성공 중이네 네 3주 동안 6kg 빠져서 응 어쨌든 빨리 공감을 그치? 운동은 꾸준히 해 그래도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C 가보자 그럼 C A few years later 몇 년 후에 The newly invented microscope 그 새롭게 개발된 현미경이 Was used too Investig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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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매달 나오는 거잖아 더 이상 지금은 하지 않는 과거에만 뭐 해곤 했단지 아니면 Be used에 투구장사이 무슨 뜻이니 그렇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지 그럼 비우스트 아이 엔진은요? 그렇지 요거는 뭐뭐에 익숙하다 used가 커스턴드 요거랑 같다고 했죠 그래서 투다움의 아이 엔진은 뭐뭐에 익숙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니까 요거를 잘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너는 무슨 뜻이야? 몇 년 뒤에 그 새롭게 개발된 현미경이 익숙했었겠니? 사용되었었겠니? 사용되었다 to investigate 조사하는데 misclaim 그의 주장은 이렇게 되겠죠 자 3734 374 까지 일단은 복회를 좀 풀어봐야지 374번 댐이냐 훔이냐 이렇게 물었네 댐과 훔의 차이 뱀 뱀 뱀의 명칭이 뭐야 응 얘는 대명사잖아 얘는 관계 대명사고 아까 관계가 무엇을 변화시킨 거라 그랬냐 뭐였지? 즈스스? 그럼 접속사는 왜 필요하니? 어? 아까 얼더우 하면서도 했잖아 주호동사와 주호동사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둘 다 대명사는 있는데 접속사가 있어 그럼 앞에 주호동사 뒤에 주호동사 연결하는 접속사를 필요한지 안하는지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정서바 자 그러면 찾아보자 대명 앞에 두세요 There are women 문장부터 분석해보자 There are women 주호감호 여성들은 있다 주호동사 그리고 보세요 Who have lost children 답을 알려주시오 Who have lost children 자녀들을 잃어버렸다 근데 여기 뭐 쓰였니?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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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대명사가 쓰였다는 얘기는 and they 접속사와 대명사가 각각 필요했다는 얘기야 왜 접속사가 필요해? 주호동사와 주호동사 연결해야 되니까 이미 알려줬잖아 그지? 그럼 접속사 하나에 주호동사 두개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for them이든 for whom이든 mother's day will never be 뒤에 보니까 또 뭐 나와? 어머니의 나이 will never be 읽고 싶다 주호동사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뭐 필요해? 필요하잖아 접속사 보고 있니? 주호동사 찾기 게임이야 영어 문법은 문법의 문이 뭔데? 문장이잖아 문장의 기본이 뭔데? 주호동사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주호동사 찾고 시작하는게 문법이야 특히 요즘 수능문법에서는 이 주호동사 못 찾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지 문장을 알아야 문법을 보는 거지 독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문을 여태까지 중장창 이 수능구문을 했던 이유가 뭔데? 주호와 동사를 잘 찾을 수 있는지 그 규칙들을 여태까지 한 거란 말이야 심화영어에서 필요한 절까지 다 했단 말이야 대절 왓절 뭐 복합 관계대명사절 동격절 이러면서 다 했지 근데 내신과 함께 사라지지 왜 그래? 평범한 사람이니까 잊혀지기 전에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그래야 되는 거니까 동사바 집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어? 쌤? 응 동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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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약하다 근데 사는 거 있구나 나 아니 이거 밖에 없어 동사람들 자 슈퍼 쏟아 나 이거 이미 한 번 덜 드네, 내가 이렇게 보지 않은데? 어? 전용, 슈퍼 콜라가 나는 괜찮은 것 같고 슈퍼 레몬은 처음에 너무 높은 것 같고 자, 독해 좀 풀어보자, 그럼 독해 너무 독 이거 이따가 자습시간에 다 하고 모의고사 독해 13회 좀 풀어봐 하나씩 궁금한지 형들 풀어보자 주장 요지, 지칭 토론 제목, 독표, 억법, 몸매학상 낱말에 쓰인 것 한번 풀어볼까? 여기서까지 억법 되시겠습니까? 29번, 빨리 풀어봐 29번, 제한시간 90초 준다 괜히 라이 29번, 아, 13일의 금일, 뭐 넉사자, 사측이 없는 건물들, 뭐 흔하잖아, 우리도 우리는 사측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F라고 보통 표시해야지, 엘리베이터에도 29번, 이렇게 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아서 뭐를 몰라라 상대방의 일단 가장 핵심은 정답이 항상 반대말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이 몸맥상 어디가 잘못된 거 이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주제가 다른 문장을 고르라는 얘기죠 니가 앞으로 내년이면 2학년이야 그리고 올해는 B반, C반이 2학년 때 주 2회반도 운영이 됐는데 거의 없었어 2학년 때 제일 놀기가 좋은 학년이야 공부 안 하는 애들은 2학년 때 아예 그만두고 한창 놀아 공부를 혼자 하겠다나? 뭐 어쨌든 자기 뭔가 있겠지, 계획이 그러고 아마 이은재는 3학년까지 남는 애들이 주로 계속해서 꾸준히 해서 3학년 때 주로 최상위 반 애들이 결국은 남게 되는데 지금 이제 3학년들도 수시 다 원서 지원 넣고 11월 둘째 주까지 수능 전주까지 수업을 해요 수능 끝나면 학원까지 수업을 해요 그렇지 11월에는 수강료 안 받고 그냥 오는 거야 10월이면 사실상 끝나 학원 등록을 그때 나오면 되고 안 나오면 돼요 11월에? 차이지 니 마음이지 마음이 편안하면 안 나와서 혼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면 되는 거고 주로 그때부터 나 하고 다니면 여기 안 다니고 재수하고 다니잖아 수능도 보기 전인데 왜 재수하고 다니잖아 수능 보고 아 수능 보고 나서 그런 애들이 있지 근데 재수하는 애들 대부분 떨어진 애들 아니야 붙은 애들이지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에 못 가서 재수하는 거지 떨어지는 애들이 재수하는 건 나 잘 못 봤어 떨어지면 어떻게든 나분 다분이든 스시 6개 중에 눈높이가 쭉 낮더라도 가 그런 애들 서울대 꼭 가야 되는데 연대가 됐어 선생님 1년 정도 늦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서울대 간다고 재수해 그런 애들 꼭 보면 재수한다니까 진짜로 재수한다니까 진짜로 재수도 없어 올라왔던 보장이 왜 보장이 없어 걔들은 자기가 그 각오를 하고 하는 건데 근데 또 나사지가 없을게요 그러니까 제 학생이 쓸데없이 무슨 수식 포기하고 저는 정시해요 이런 애들은 보이는 거지 넌 분명 재수하겠다 넌 고등학교 사는 데구나 하긴 고등학교 생활 그렇게 여유롭게 했으니 뭐 1년 더 공부하는 거 당연하지 가고 싶은 대학은 눈높이는 이렇게 잡아 더 하는 행동은 이렇게 했으니까 사는 당연한 거야 그런 애들이 있거든 1학년 끝나고 2학년 딱 중간고사 1학기 딱 보자마자 아 저는 정시해요 수시에서 7,80%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당연한 거지 그리고 이제 뭐 가천대 가천대가 있기가 좋지 왜냐면 이제 내신 죽어라 하고 있는데 안 돼 적성검사로만으로도 가고 전형이 다양해 다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놓고 거기서 수시 여섯 군데 일단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곳을 그래서 논술을 많이들 봐 왜냐면 내신 성적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쓴 글로 대부분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때 승부가 되니까 논술로 그렇게들 많이들 가고 그 대신 논술에서도 그게 통하려면 뭐를 해야 돼 당연히 우리 학교생활 학생부도 열심히 하고 내신도 최선은 다 해야죠 던져놓고 논술을 딱 물론 될 수도 있겠지 그것만 그냥 주장처럼 파서 논술학원을 계속 3년 내내 다닌다거나 옛날처럼 영어 무슨 특기자전형처럼 토익만 점수 냈다고 해가지고 영어만 보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근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졌지 없어졌다니까 아예 뭐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제외 국민만 거의 경쟁하기에도 바쁘니까 영어 특기자전형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지금 정신연령인 것 같아 너의 그 정신연령 정말로 얼마나 빨리 대학생 준 대학생만큼 내 머리가 그치 내가 대학을 가야되는 절실함이 있고 내가 꼭 가서 내 인생의 어떠한 시작점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고 내 인생을 이렇게 달리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뭐 부모님이 알아서 밥도 주시고 뭐 대학 가면 학비도 대주시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살겠지 그러면 어 별 너나 안 느껴줄 거야 나도 내 걸 대학을 왜 가야 될지 몰랐어 어 왜 왜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그냥 가는 건가 보다가 그랬지 주변에서 누가 공부를 왜 해야 될지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 생각해보면 그게 좀 뭐랄까 지금 생각해보면 행복이었지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으니까 오히려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를 막 들었지 눈이 낚아진다면서 뭐 인생은 근데 뭐를 해도 마찬가지야 이왕 할 거면 딱 할 때는 팍 정말 누구보다도 집중력 있게 그래야 시간이 남거든 미지근 미지근한 건 아닌 것 같아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딱 그 시간에 시간을 지배하는 자 하여간 브라이언 스테이 씨 나도 또 조만간 한 번 더 봐야 되겠네 자 29번 문맥어비 그러면 한 문자 한 문자 지금 요즘 고생들이 되게 논리력 문제에서 틀려가고 있는데 문장의 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문장이 소재는 같을 수 있는데 답이 읽어 나가면 뒤에서 답의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어 그래 그리고 정 안되면 이게 맨 마지막 문제랍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유학이 되어야 되고 결국은 대부분 대의를 파악하는 문제라고 대의를 파악하는 그러다가 아 제목을 달아보면 한 장 지금 2학년 때 적어도 독해력이 나오려면 지금부터 아는 모든 이 지문들을 읽었을 때 제목 좀 달아 제목 주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글을 틀다는 거야 요지를 그러니까 수능 출제 회원들이 묻는 건 너희가 수학능력시험이라는게 별게 아니라고 원서로 영어로 된 책을 읽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애들 어떻게 자기 대학에 뽑아놓고 전공을 가르치겠어 그 얘기였거든 그러니까 영어로 된 글을 읽고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는 이해능력을 묻는게 대부분이랄 거예요 영어로 이 지문에 컨트레이션 문제는 그래서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거 캐치하는 게 주제고 소재만 같아 게다가 반대말이니까 쉽잖아 반대되는 걸 하나 찾으면 된다고 빨리 찾아봐 90초 내용도 쉬워 3절이라고 모르는 어휘가 있든지 해석 번역이 안 되는 게 있든지 그런 거 딱 표기에 가면서 한번 풀어봐봐 근데 그전에서 요즘 순서문제도 헷갈려들 하고 이번에 재수할 놈들 많을 것 같아 서울대를 대부분 되게 많이 쓰네 네 제가 10일반일까 서울대 4명을 네 4명을 서울대 4명 아 작년에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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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쓴 바지 아 이번에 쓴 게 네 뭐 니네 작년에 한 반에 3명씩도 막 붓고 그랬어 그런데 보헌이랑 그 반 다기 선생님이 다 붙을 것 같다 그랬을 때 그래 고성애들은 잘 붙었어 이 과가 근데 호근이 있잖아 호근이 있잖아 아 10세 하 10세 니가 잘 다니는 게 중요하네 그 지방 고등학교에서 1.3강료를 나왔대 호근이가 아니 그 어떤 애가 그래가지고 어디 쓸 거냐 서울대 쓰려고 했거든 그래서 모의자 3,4,3이야 지방 고등학교에서 1.3강료를 나왔대 3,4,3 또 신화강료를 있지 서울대 쓰겠다고 그랬다가 뒤지게 맞아 심화강료를 선택해야 되는데 심화강료를 선택도 안 해놓고 그래 무겼다가 뭐 무이투 이런거여? 화투는 없는 그랬다가 아주 엄청 맞추면서 가있어 동붓고약이네 자 보자 We have long time to think of certain things as unlucky Think of A as B A를 B로 0이다 Actually, such tendency is not limited to American culture Take the feel of the number 13 For example In only 2007 In response to countless customer complaints Brussels Airlines of Belgium altered the 13 dots in their airline logo to 14 If you want to sit in the 13th row of your Air France flight, you won't succeed As there isn't one Last year On one Friday the 13th, the number of car accidents shot up by 51% in London and 32% in Germany Most likely due to drivers lowered anxiety about the date Other numbers too have been associated with bad luck After two flight 191s crashed, Delta and American each permanently without the flight number Hard What happens Bill The question Is there anything ? What is this What is this 정석아 보고있냐 번역이 안되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궁금한건 질문해봐 왜? 빨리 봐봐 뭐같애? 4번이죠 우리는 종종 tend to to mom아는 경향이 있다지 그래서 아 불행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글이구나 사실상 such tendency 그러한 경향은 is not limited 제한되지 않는다 미국문화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숫자에 대한 두려움을 예를 들어보자 2007년도 초에 in response to 무엇뭇에 대응해서 카플릭스 수없이 많은 customer complaints 고객의 불평들에 대응을 해서 Brussels Airlines of Belgium에 있는 Brussels Airlines 항공사는 altered 변경했습니다 13 dots in their airplane logo 그들 항공사의 로고 안에 있는 13개의 점을 14개로 니네 항공사 13을 상정하더라 불길해 그래서 14로 고쳤대요 If you want to sit in the 13th row 네가 13번째 줄에 안고 싶어 하면 On your airplane flight Air France 항공기의 비행에서 13번째 줄에 안고 싶다면 You won't succeed 너는 결코 성공 못할 거래 As 왜냐하면 there isn't one That's low on your airplane flight 13번째 줄은 하나도 없으니까 Last year 마찬가지로 작년에 On one Friday the 13th 13일에 금요일에 The number of car esters 자동차 사고의 수가 Shut up 치울라떼 By 51%만큼 런던에서 그리고 독일에서는 32%만큼 Most likely 대부분은 뭐 때문에? Due to drivers lowered anxiety 낮아진 두려움 때문에 이런거지 낮아진 불안감 때문에 낮아진이 아니라 뭐야? 그렇지 그러면 로월드의 반대말이니까 뭐겠어? 높아진 increased라든지 heightened 높아진 말 그대로 높이 높이다 높아진 증가된 그러한 부단 때문이지 오히려 그걸 불안해하니까 다른 숫자들도 역시 관련이 있어 왔다 부른가 그래서 두 번의 비행 191 이라는 비행기가 추락을 한 이후에는 델타 항공사와 아메리카 항공사는 모두 영구적으로 permanently 그 숫자의 비행을 없애버린거야 Retire 은퇴시키는 거잖아 없애버렸다 라는 얘기죠 보행 747 뭐 사고가 계속 발생하려면 747 없애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자 내용일치 지나서 유형 모주만 앞으로 볼까? 빈칸 잘 봐라 빈칸 3점짜리 중에서 야 이때가 지금 너 23분부터 빈칸 6개짜리인데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어 나는 뭐해서 어찌 보면 핑계지 상환경들이 맨 먼저 가지고 있는 핑계가 저는 원래 빈칸을 두 개에 틀려야 이런 식으로 내가 비법으로만 알려줄게 돼 빈칸을 주제문제나 제목문제나 요지문제, 요양문제로 바꿀 수 있단다 이거는 쉽게 풀면서 이것만 어려워해 왜 그래? 암살을 하니까 그래 빈칸에 속한 문장을 빈칸 문장을 번역을 좀 해놔 이렇게 노로 한글로 그리고 퀴즈 문제로 바꾸면 왜냐면 10개 중에 9개는 다 요지와 관련이 있고 그나마 유일하게 반대되는 자리에 하나가 그지 요지와 정 반대되는 게 빈칸에 뚫려 있을 수 있어 요즘 고난도겠지 하지만 대부분은 대의를 파악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암산으로 푼단 말이지 수학시험지 그 문제 풀면서 누가 암산 푸는 놈 누가 했어? 3학년 아직까지도 그래 습관이거든 어떻게 묻혀줘? 시간은 남아 왜? 근데 변형돼서 나오니까 EBS 반영된 걸 가지고 푸니까 듣기 99% 다 FM고객들 한 권에서 다 나오는데 그니까 당연히 듣기 다 풀면 안 하니까 아싸 안 맞았다 18, 19, 20, 21, 20, 23, 24 쭉쭉 가 그러다가 이제 어법에서 한번 살짝 그리고 또 어비에서 한번 살짝 그리고 뒤에 장봉 막 풀어제끼고 쭉쭉쭉 가서 순서 문장 넣기 무관한 문장 아니면 빈칸 이거 가지고 이제 시간과 싸움을 하는데 암산이라고 했어요 일부러 추상적인 내용을 냈는데도 절대 그러지 말고 번역 대변한 요약해서 딱 해보라고 한번 해봐 제일 간단한 게 어우 가장 어려운 게 36번이었는데 이건 표현도 알았어야 돼 빈칸 국한문장 보니까 그니까 더스야 더스 그래서 더스라는 건 일단 인과관계잖아 대어 포차 그래서 그래 although although 비록 spouses 뭐니? spouses 배우자들이잖아 배우자들 남편, 부인 배우자들이 are typically friends 비록 전형적으로 친구이지만 그래 아 배우자가 배우자는 전형적으로 친구이지만 무식하게 지금 이걸 다 요약해서 번역하는 거야 They are also of the opposite sex 그들은 그들이 누군데? 배우자들은 또한 반대의 성 반대의 성이 뭐야? 두 마디로 딱 줄이면 이성인 것이다 즉 다른 성이다 and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더 포머가 나와 더 포머 더 포머가 무슨 뜻이야? 전자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겠니? 더 나타난 거겠어? 후자 앞에 두 개를 얘기했겠지 먼저 얘기한 이게 전자 반대의 성 이게 후자 이렇게 된단 말이지 회원님? 그러면 전자는 전자 요소네 더 포머 팩터 아 전자 요소인 이 친구라는 요소는 그렇지? 전자 요소가 어떻게 된다? 블랭크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수학을 공식 집어넣어서 계산 안 하고 못 푸는 것처럼 이거 머릿속으로만 하면 절대로 안 풀리는 문제잖아 그럼 1번 뭐야? Bring disharmony to the relationship 관계에 harmony는 주화니까 disharmony 부조화야 아 관계에 부조화를 가져온다 두 번째는 뭐야 have its effect weakened by the latter 나우네 latter 후자의 요소에 의해서 그치? 전자의 요소가 have its effect weakened 대학 아 그 효과가 약화된다 뭐 때문에? 후자 때문에 이성이라는 것 때문에 약화가 된다 이런 얘기고 3번은 help spouses realize their partners support 아 배우자들이 깨닫도록 자신들의 배우자의 그치? 후원 지지 이러한 걸 깨닫도록 돕는다 자 배우자의 지지를 깨닫게 눈든다 자 네번째 lead spouses to get exercise together regularly 아 배우자들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한다 배우자들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네 어 빨리 노셨네 들어가 일단 들어가요 어 좋아 어 일단 거기 가있어 그럼 다섯번째 have less impact on losing weight that the latter can 그러면 아 살을 빼는 것에 그치? 후자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영향을 덜 끼친다 이런 얘기네 살 빼는 것에 살 빼기에 아 전자가 그치? 후자보다 영향력이 더 적다 이렇게 돼있어 요거 한번 풀어보라고 풀어봐야죠 이거를 퀴즈잖아 퀴즈는 다 출제가 됐네 이거는 뭐 고2뿐만 아니라 고3한테도 이 표현을 일단 알아야 푸는 거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이렇게 풀어서 해놓지 않으면 머릿속으로 추상적이어서 복잡하기만 하다고 어 그리고 한번 봐봐 위에는 되게 쉬울 거야 무슨 내용인지 빈칸 문장만 잘 풀어놓으면 일어나봐요 일어났니 피곤해 어 피곤하지 않은 사람 어디있어 여기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비타민 뭐 그랬더니 씹어먹는 거 빨아먹는 거는 먹고 싶은데 물로 마시는 건 싫고 그건 뭐 아니야 어떻게든 네 몸 관리를 해야 돼 건강해야 공부도 되고 집중도 되지 다 나 아니야 봐봐 살 빼는 얘기거든 근데 살 빼는데 뭐가 영향을 줬기치나 그런 얘기 하는 거란 말이야 몇 분 같아 보자 요거까지 하고 끝내네 While gender and education have an effect on the spread of a house behavior 잘 봐봐 집중해봐 내가 너를 테스트 해볼게 얼마나 한 줄이 그 거 기억하는지 자 성과 교육이 그치 행동 건강행동의 확산에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고개 들어봐 무슨 얘기했대 성과 행동은 건강행동이 성과 행동이 매너 성과 행동이 매너 성과 성과 운동이 성과 운동이 나왔어 성과 교육이었는데 지금 내가 너희를 무슨 바보 취급하는 거야 이 뇌는 말이야 뇌는 읽자마자 내가 지금 한 열 다섯 단어 열 여섯 단어 가지고 우리말로 짓거렸는데도 그게 뇌야 무슨 말인지 않니? 머릿속으로 막 그렇게 해봤자 첫 문장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이렇게 읽어 나가면 다 잊혀져 쭈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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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열 번을 반복하라는 반복학습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고 살짝 정리해 가면서 소재를 적고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성과 교육이 아까 성은 이미 나왔잖아 이성 얘기도 나왔고 그치? 성과 교육이 살때기에 살때기도 안 나왔지 살때기 나왔어? 건강행동이잖아 건강행동에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확산에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하고 그래서 리딩스키이 중요한 거야 양보를 썼잖아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양보의 설로 하면 뒤에 요지가 나온때네 이 얘기하려는 거였단 말이야 일보 후퇴를 한단 말이야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성과 교육이라는 거는 건강행동에 영향을 끼쳐요 하지만 뒤에 뭐 말하는 거야? The type of relationship 이 얘기한 거야 올해? 관계의 유형이 이제 요지 얘기하잖아 관계의 유형이라는 게 올해? also matters 또한 중요하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관계 유형 중에 이제 친구냐 배우자냐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던져준 거라고 뭐가 더 중요한지 reading skill은 글을 쓰는 놈들이 다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고 무기를 가지고 군의 공식을 알아야 군의 공식은 똑같은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 그게 주제문이니까 바로 not all social ties 모든 사회적 관계들이 are equal 다 똑같은 것만은 아니다 그럼 사회적 관계가 다른 다른 얘기잖아 예를 들면 we find that 우리는 대대화를 발견한다 friends affect each other more 친구들이 서로에게 더 영향을 끼친다 dance by days to 아 배우자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in the spread of obesity 이제 딱 구체적으로 봤지 비만의 확산에 있어서 아 아 살빼기가 아니구나 비만의 확산에 영향을 끼치는 건 뭐가 친구들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치더라 뭐보다는 배우자보다는 친구들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랬더니 어 이제 뒷받침 들어가잖아 when a team of researchers 연구팀이 first noted this 이것을 처음 주목했을 때 그들은 당황스러웠다 because 왜냐하면 spas is opening together 배우들은 종종 함께 먹고 exercise together 운동도 함께하고 and spend more time with each other 서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than friends do 친구들이 그러는 것보다 어 배우자가 친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왜 그러지? however 여기 나오잖아 그러나 when the researchers looked more deeply 연구원들이 좀 더 깊게 바라봤을 때 살펴봤을 때 they found that 그들은 발견했다 friends and siblings 친구들과 자매들은 형제 자매들은 are affected much more easily 훨씬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by peers of the same sex 그냥 아 동성 친구가 짱이구나 똑같은 성의 친구들에게 영향을 짱 받는다는 것을 맞아? 자 그랬더니 누구보다 than the peers of the opposite sex 이성의 친구들보다 이해 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읽었잖아 비록 배우자들도 친구이지만 배우자들도 친구이지만 뭐가? 전자의 요소 친구라는 요소가 후자 즉 이성이라는 요소 배우자는 이성일 거 아니야 남편하고 아내니까 그지 그 이성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합쳐지느냐 서로 반대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효과가 반간된다는 얘기를 하고 시킨거지 이래 수학문제 푸는거에요 따져보면 수학도 지겨죽겠는데 이것까지 이건 물론 이제 이 한해 모의고사에서 가장 고난도로 일부러 이렇게 출제가 된 듯하긴 하지만 다른 문제 풀 때도 지금 니들이 하고 있는 이 2학년 수준의 모의고사 정도가 3학년때 이런 개경식이 더 어렵게 지문으로 나타날 거거든 하지만 여기 나오는 어비가 계속 나타날 거거든 그래서 제발 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내먹다는 점순만 남은 1학년 기간 동안 좀 해서 2학년때는 독해 실력이 나름 쌓여 있기를 오케이?